자 얘 이 친구가 제일 짜증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하트를 채우고 왔어야 되네 여기서 채워야지 오케이 자 이번엔 조금 더 순조롭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서 아니 야 야 하하 어우 또 얘야? 얘 이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깨겠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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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차차 하드 모드네요 방패를 안 들고 왔어요 믿음을 가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높이가 안 맞아 오케 됐어 됐어 하일리아의 방패 아니면 그 어떤 방패도 들지 않겠다는 그 숭고한 신념 아 얘다 차라리 나요 아 왜냐면 하트를 주거든 순조롭게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았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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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우 얘한테 죽었는데 아까 아 방패가 없어서 어떡하지 방패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 오케이 때려 때려 제발 때려 링크야 죽으면 또 해야 돼요 아 왜 안 잘라지지 왜 안 잘라지지 원래 이랬던가 아 세번이나 때려야되네 아이씨 이거 못 맞춘거 처음이다 제발 아 아 얘야 괜찮아 차라리 한번 싸워본 놈이랑 하는게 차라리 나아 아니 아니 야하하하 아니 이렇게 안맞아 너무 쫄리는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인데 미치갔나 미치갔나 지금 여덟번째인데 지금 하트가 두개밖에 없어요 제발 한방에 맞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입니다 제발 한방에 맞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이 문제야 문제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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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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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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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깼어 다시 안 해도 된다 으어ати 흐어 thi 해야 Scalia 했어 이야 roy 나 링크야 아 이거 봐 와 어때요 멋지죠 여긴tawa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야겠지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